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 대 교수님이 단식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원 별사람 다 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이 기사 하단에 여러분 욕을 해놓은 걸 보게 되면 아이고 이 사람들은 현대의학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 상당히 소수구나 이렇게 봅니다. 이분입니다. 현대 아산병원의 교수님이십니다. 고범석 교수님이십니다. 유방 쪽에 여러분들 수술을 주로 하시는 분이네요. 유방외과 교수이시분이시네요. 23일부터 물 소금 커피에는 전혀 섭지 않고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휴진 대신 차라리 삭발이나 단식을 하라는 일부 여론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넷의 의사들은 자기 몸이 아까워 삭발도 안 하고 단식도 안 한다는 댓글을 봤습니다. 이게 보통일 아닙니다. 그냥 정치인들은 단식을 하게 되면 보통 그냥 앉아있거나 누워있지만 수술을 또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7월 2일에도 유방 전 절제 수술 2건 유방 부분 절제 수술 3건을 집도했고 3일 새벽까지 단식도 썼습니다. 하루에 여러분들 5번 여러분 수술을 한 겁니다. 저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커피를 들이켜 컨디션을 100% 각각 끌어올린 후에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갈아 넣는 거죠. 빈속일 테니까. 스스로 판단해 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때까지 환자들을 진료할 겁니다. 단식을 통해 정부 태도가 바뀔 것이라면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의대의 정원이 대폭 늘면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의대의 교육현장이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올수록 정부가 한 발자국 물러서 줄수면 좋겠습니다. 이 고범석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도 하나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교육현장은 파국으로 갈 것이고 교육이 불가능해질 것이고 정부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정부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런 소위 수술의 최일선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이 의대 교수가 이 단식을 하는 그런 것도 하단의 대부분 사람들이 조소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현대의학의 혜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회의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23일부터 물하고 여러분들 커피나 이런 것만 마시시는데 수술 7월 1일 날 5권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단식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단세포적인 겁니다.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밖에 없지 왜 저분들이 그렇게 본인의 당장 봉급이나 밥벌이 여러분들 도움이 안 되는 일인데 왜 단식을 할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단에 23일에 여러분들 단식을 시작했으면 여러분들 벌써 10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커피를 마시고 가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수술하고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 단식하는 거 하고. 네 뭐 어마어마하게 욕을 해놨습니다. 환자들을 볼모로 잡고 시위를 하고 있는 뭐들은 반드시 엄한 형사처벌하고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의사들이 의료 파탄을 막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 얘기는 모두 무시하고 정부가 명령만 하고 있으니 의사들도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검사 대통령은 명령뿐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악하기까지도 하고 나라의 운명이 걱정됩니다. 이미 선거가 무너졌을 때 나라는 거의 맛이 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죠. 소수 사람들 빼고.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여러분들 수술을 급히 받아야 될 때 수술을 못 받으면 그때 이제 알겠죠. 그때도 아마 우길 겁니다. 제 남편이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위가 있는 병원이라 보수도 그리 많지 않지만 병동콜을 받고 자질구려한 신경 안 써대는 장점이 있어서 종합병원을 올해 초에 직장을 옮겼습니다. 전공위가 모두 다 나가고 매일 병동콜을 받고 진짜 과로사 직전에 있습니다. 남일을 갖지 않습니다. 겉은 멀쩡하더라도 현재 대학병원 상황이 거의 전쟁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로 때문에 교수들이 과로사로 죽거나 사표되고 떠나가라는 마당에 2천 명 정원한 학생은 누가 가르쳐줍니까. 3년 동안 3천 명 여러분들 교수 이름 늘리겠다고 하반기부터 사람 뽑겠다고 그렇게 하네요. 지금 정원규모로는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나눠서 수입해야 할 판인데 교수들이 충당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오로지 2천 명입니다. 딱 치고 2천 명. 지금 의료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모르는 게 진짜 답답합니다. 중간에 회복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 허리가 한 번 끊어지게 하면 그걸 다시 이열 수가 영원히 없습니다. 한창년이 이런 비는 겁니다. 전공위 인턴 예과 본과가. 더 여러분들 절망스러운 것은 현직 의사가 23일부터 이런 단식에 들어가 가지고 물하고 소금하고 이런 커피만 먹고 수술하면서 단식을 하는데 누구도 참 안타깝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전부가 다 의사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평균적인 민도라는 것은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수준 정도 그냥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 단시간 10일 만에 수술 여러분들 5권이나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단시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뭐 세월은 가는 것이고 오늘 이 고범석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상황은 개인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나라 전체가 미쳐버렸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 방향으로 가 가지고 본인들이 자식하고 다 피해를 받을 때가 되면 그때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수준이나 민도가 따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이러면 딱했으면 의대 교수 가 이런 수술을 단식 10일 차에 5권이나 하루에 처리하면서 여러분들 제발 정부가 좀 양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로 의학 교육이 다 무너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알량한 고집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의료 인력 체계가 붕괴가 되면 다른 것과 달리 복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막기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가로하시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양대의 소아청소년과 이용호 교수도 얼마나 여러분들 무리를 했겠습니까? 뻔히 여러분들 아이들이 환자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무리하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